똑같은 순서로 갈게요. 먼저 손인사 포즈 가겠습니다. 손인사 포즈 다양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즈. 솔로 데뷔를 기다려준 팬들을 향한 하트 날립니다. 네, 온갖 크기의 하트를 다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포즈로는 앞서 보여주셨던 루프의 시그니처 포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좋네요. 멀리 갔다가 가까이 왔다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사과 포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사과 꼽지까지. 자, 중앙 사진 촬영 마무리하고 이번엔 오른쪽, 마지막으로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 네, 이 부시의 품백을 기다리는 팬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렇게 6년 6개월 만에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부작을 했습니다. 솔로 데뷔를 기다려준 팬들을 향한 하트 포즈. 팬들에게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브 씨의 첫 EP. 앨범 이름도 루프, 그리고 타이틀곡 이름도 루프입니다. 루프의 시그니처 포즈 가겠습니다. 네, 아기 사과라는 별명으로 우리 팬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우리 이브 씨의 아기 사과 포즈 마지막으로 오른쪽 사진 촬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이 멋지게 또 열두 개 사진 찍어주셨는데요. 좋습니다. 자, 토토타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